핸드폰! 야 핸드폰 뭐야? 왜요? 왜요? 아니 저 여기 원래 여기 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 이러면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 이러면 여기 와 여기다 줘 아 나 원래 여기다 넣어줄게 타이밍이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었어 여기는 가짜야 왜? 오빠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아 나 머리 요즘 잘 쓰셔 나는 3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제 강아지가 3번째 나 이용하는 것 같아서 갔다 왔어요 우리 강아지 이용하지 마세요 헤이 제시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와줄래요? 제시 원샷 장난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제일 만들기 쉬운 내가 처음 봐나? 네 처음 봬요 아니 나? 네 처음 봬요 나 어디서 본 거야? 아니에요 여기는 급하지 않아요 여기 찐이야 찐이야 여기 아니 이걸 보면서 네가 공부를 해봤다고? 그냥 봤어 눈길 속으로 발걸음만 봐도 생긴 게 아닌지 살짝 약간 느껴지는 거 7시에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몇 년 만에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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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현실적인 얘기한 거 아니야? 야 왜 여기서 나와? 아 아니야 그래 여보세요 연기 열심히 놀아 오빠 이제 우리 다 돌려라 아니 끝났어 이제 들어야 나으리 어떻게 알아? 어 잠깐만 나 여기만 기억나 잠깐 갑비고차 했어 아니야 알았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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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뭐를 탔어 그거 아직 아니야 갑비고차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뭐를 탔어? 아니 뭐를 탔는데 관심을 받았어 오케이 잠깐 뭐를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뭐요? 뭐요? 잘한다 뭐요? 너 랩 걸린 거야? 뭔가 뭐요? 그 다음 뭐였지? 아니 조용히 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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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아니 뭐가 잘했어? 너 어차피 모두 We're living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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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ear We're living in one We're living in one We're living in one 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탕크로 탕크로? 오 마이 갓 이거 아닌 것 같아 저거 핀 같아 이게 뭐 Very very small 공부 위주로가 아니야 거기가 근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야 사람들 보자 또 또 또 또 나쁜 손 또 나쁜 손 왜 내가 나만 이렇게 들면 나쁜 손이 되는 거야 나쁜 손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했네 베이비 어? 저거 소위가 있다고? 아 닭이 올라가 있나? 오빠 우리 지금 배고파 냄새는 진짜 좋아 진짜? 진짜? 아니요 오빠 왜요? 아니요 아니요 게임을 합시다 무슨 게임입니까? 오늘은요?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빵! 빵! 이빨치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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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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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김범수씨 이 비밀 아니에요 김범수씨 아 아니 왜 그래들 정말 부리대요? 배트맨 웃기고 있네 진짜로요 아 이 발이 쉽지 아이 죄송 컴마 유재석 형 고추 시트라면서 가치 고추 개치 고추는 고추 아니 근데 그건 싼 기억이 아냐 개추는 없어 꼴값 네 꼴값 까치야 까지 까지 나만 봐 이건 과 그거 과고 봐 받아할 때 봐 아 저기 저걸 저걸 보면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나 못하겠어 얘 때문에 얘 진짜 빅유도 나한테 자리 바꿀래 너 좀 이상한데?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다 내 가짜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그 우리 강아지가 진짜 가짜 아이고 어떡해? 나 울 것 같아 I love that too 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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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지웅이 아우 참아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지웅이 기다려 에이 기다려 기다려 근데 너 너무 친하는 거 아니야? 거의 엠트로는 와우 오 마이갓 맛있게 먹는다 아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요리해줄게 이리 와봐 어머니 어머니 근데 개들이 되게 얌전해요 지금 지웅이 오빠가 데리고 가요 그러면 강아지 음식점 보면 너무 진짜야 이거는 가짜 수가 없어 아 그냥 생각을 얘기한거야 하하하하 그럼 오빠 생각을 좀 쪼그로 하지 아니 근데 거리가 뼈 떨어지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다 아 그쵸 어떻게 내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 얘기하면 하하하하 자 여기 스파이 누구야? 오프 오프 난 진짜 안해요 진짜 침인데 너 왜 이렇게 무서워? 빠이면 오늘 뽀뽀 여기서 해야돼? 스파이면? 어 제시 제시 왜 웃니? 아니 오빠 얼굴이 왜 빨리 들어 와 일본이 같단가 코리아 소 엑스테이 우리 매주에 맞은 유재석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번 주는 우재석을 안했어 아니 원래 못맺혀 타이밍을 딱 맞췄네 와 야 고마워